높이 오른 파도를 사는 게 아니라 불어주는 바람을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들을 학습하다 보면 고점도 알지만 저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라는 건 무관심할 때 저점이겠죠.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습관 편입니다. 여의도 증권 유관 기관에서 만 20년 차 직장인 그리고 구 코스닥 위원회 현 증권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심사 업무를 담당하셨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력은 3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7년 만에 8억을 만들었고 그 8억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20억 대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오늘 주식 투자의 습관 전에 1편을 찍어서 오늘 또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조회수 124만 원에 덕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오늘은 2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거 경험치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투자에 도움이 좀 되는지. 일단 좀 유식한 말을 하면 스터딩 이펙트라고 해서요. 학습효과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경험치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그 경험치가 통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런 주식을 찾는다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핵미사일 실습을 한다. 뭐 그런 이슈들이 발생될 때마다 방산주 빅텍이 급등을 하거든요. 이거는 급등하지 말래도 지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북미 정상이 만나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 예를 들면 재룡산업 같은 그런 대북 송전주들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말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이벤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치들 예를 들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우려감이 있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유주들이 급등을 또 하는 거고 일본과 지소미아 이슈. 일본의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소미아 이슈가 생길 때마다 모나미 예를 들면 그런 반일 이슈 관련 종목들이 소부장주라든지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더라. 물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제습기주. 그 다음에 물난리 나면 벼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농약 한번 쳐야지 비료 한번 쳐야지. 그러면서 비료주들이 급등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의 과거의 경험치 학습효과.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얘기한다.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린 뉴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과거의 학습효과 경험치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효과 경험치들에 더해서 기업가치를 좀 보자. 왜냐하면 테마라는 어떤 학습효과 경험치들이 발생을 하는데 늘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데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업가치가 좋은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경험치를 활용하는 무관심 저점. 그 다음에 뜨거운 관심 고점 확인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영화 관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송강호 씨가 주연을 한 영화예요. 그 관상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송강호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파도만 봤지 바람을 못 봤다.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건 바람인데 나는 파도 높이 오른 파도만 봤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높이 오른 파도는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높은 파도의 정점만을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매수 시점을 잡는 건 아닌지라고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오른 파도를 사는 게 아니라 불어주는 바람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어주는 바람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들을 학습하다 보면 고점도 알지만 저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라는 건 무관심할 때 저점이겠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 테마 이슈로 공기청정 기준은 3월이 가장 뜨거워요. 왜냐 3월이 가장 미세먼지 이슈가 1년 내내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스 일면에 오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발휘합니다. 하면서 희뿌연 하늘을 보여주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온다는 등 이런 이벤트들을 그때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이 가장 큰 고점이고 봄이 지나면 또 1년간 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때가 또 저점이 형성이 되고 특히 12월 말 우리 대주주 양도세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12월 말도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그때도 또 저점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우리가 경험치들을 계절주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반복이 된단 말이죠.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아 3월이 가장 높았고 3월이 지나고 한 4, 5월, 6월이 가장 낮았고 또 가을이 되면서 오르다가 12월 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주춤하구나. 그러면 6월과 12월을 주목해서 무관심 저점에 잡아서 뜨거운 관심 3월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주가가 오르더라라는 학습효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무관심 저점 구간에 사서 그러니까 불어주는 바람이 이 산들산들 바람이 불 때 사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파도의 고점에 팔자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뜨거운 고점 파도 칠 때 매수하고 잔잔해질 때 손절매하는 그런 투자 습관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무관심 구간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자라는 측면에서 학습효과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다리던 그런 이벤트 디데이 적용하기라든가 이 학습효과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매도시점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목표가에 연연을 하거든요. 목표 수익률 나는 샀는데 한 20%는 벌 때까지는 죽어도 안 팔 거야. 라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 20%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거보다는 매도 디데이가 있는 게 더 매력적인 게 아니냐. 그때까지 그냥 무심하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 테마 이슈를 6월 말에 학습효과가 검증된 그리고 기업가치가 괜찮은 종목들을 예를 들면 6월 말에 사서 이듬해 봄에 팔자라는 원칙을 한번 해보면 어떤 건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디데이 그때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그때 못 팔면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매도 디데이에 집중을 하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목표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익률이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디데이를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요. 이 디데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검증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학습효과잖아요. 모두에게 학습이 될수록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건 그런 어떤 이벤트 디데이까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아니 계속 경험하는 것들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하면서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가 정치 관련 주들이에요. 그런 주들이 우리가 정치 관련 주들 오르지 말라고 해도 이게 오르는 그런 학습효과 경험치들이 있거든요. 뜨거운 관심이 대선 주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거래량으로 몰리고 주가 상승을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선주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를 기억을 해보면 대선 2주 전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와 공영이라는 종목을 보면 우리가 그때 4대강 이슈를 통해서 대선 2주 전까지 폭등을 했어요. 딱 근데 대선 2주 전부터 쭉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더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점점 앞으로 다가오다 지금은 어떤 대선 당의 대선 후보 이렇게 결정일이 주가급 등의 정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게 점점 빨라지더라. 그래서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 빨라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최대한 누리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도 욕심을 좀 내리면서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디데이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더 나올 뉴스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급락을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5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니 디데이 이벤트에 점점 앞으로 다가서더라. 그래서 우리는 디데이까지 기다려서 맥시마이즈된 그런 목표 수익을 얻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과거의 학습효과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경험치들을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BTS 이번에 빅히트 엔터테이머 상장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주식을 보유했던 엘비세미콘이라고요. 그 종목들을 한번 이 책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BTS가 빌보드 1위를 처음 했어요. 빌보드 차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그래서 그동안에는 BTS가 앨범 차트에서 1등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싱글 차트 1등을 처음 했고 그러면서 군대 면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처음 빌보드 1위를 했을 때는 이 빌보드 처음 1위를 발표를 한 이후 급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본 경험치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앨범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빌보드 1등을 하겠죠. 앨범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발매 즈음에 딱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신 구간 BTS가 쉬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 어렵잖아요. 그런 구간 이후로 다시 이 앨범을 발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앨범 발매일 이후로 다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Day를 앨범 발매일로 보고 발매일 전까지 기대감에 오르지만 발매 이후에는 이미 빌보드 차트 1등은 선 판매에서 이미 알고 있고 더 나올 이벤트, 이거보다 더 좋은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떠나자라는 측면에서 D-Day 이전에 주가는 급등하고 D-Day 이후에는 내리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어떤 이벤트 앞에서 안전하게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벤트가 계속 지속될수록 이 D-Day가 점점 매도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LB세미콘은 어떤 BTS 어떤 테마주인 거죠? 이게 이제 LB세미콘이 자회사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보유한 거죠. 그래서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연결이 돼서 이런 BTS 앨범 발매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BTS가 앨범을 발매한다라는 이벤트마다 급등했던 그런 우리가 학습효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효과 경험치에 사람들은 관심을 불러보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학습효과 경험치가 있더라. 그래서 기업가치만 괜찮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쉬고 있는 동안 가수가 쉬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관심 받을 이슈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저점에 매수를 하고 조금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전제는 기업가치가 좋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경험치들이 누적되고 누적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물론 뭐 유상증자라든지 주식시장에 어떤 악지 요소가 없는지 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여러 다방면으로 하면서 어떤 학습효과의 어떤 차트의 경험치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점에 말씀 들으면 어쨌든 D-Day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니까 D-Day 이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D-Day 이전에 투자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한 투자. 그러니까 보수적인 저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D-Day 이전에 매도하는 걸 전제로 하고 특별한 뉴스가 일단 좀 없거나 그다음에 테마의 강도가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럴 경우에는 좀 D-Day 이전에 일반적으로 D-Day 이전에 투자하는데 매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 좀 위험을 즐긴다. 그리고 더 나올 어떤 강력한 이벤트가 좀 남아있다. 그런 D-Day 이후에 그럴 경우에 그리고 경험치들이 좀 별로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D-Day 이전에 안전하게 좀 목표 수익을 좀 낮춰서 그래도 수익이니까 좀 그 이상은 나보다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좀 넘겨줘야 그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D-Day 북은 이전에 매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걸 원칙으로 하되 좀 적절하게 자기의 그런 투자 습관이나 더 나올 뉴스나 경험치 등을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요. 요약하면 한마디로 D-Day 이후에 추가 뉴스라든가 테마 강도가 더 강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쨌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험치가 별로 없다면 사람들이 매도 시점도 조금 더 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치에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이 매도 시점도 좀 빨라질 수 있고 D-Day 이후에 추가 뉴스라든가 테마성이 약하다면 D-Day 이전에 팔고 나가는 게 그렇죠. 우리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천만 관객을 동원한 그런 신과 함께도 지금 1편과 2편이 나왔는데요. 1편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우리가 천만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작사 덱스터가 1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1편이 나온 다음에 천만을 돌파한 거잖아요. 나오기 전에는 천만을 돌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편 발표 이후 천만 돌파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2편은 달라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로 2편이 나올 때는 기대감에 2편까지만 쭉 올라갔다가 2편이 발표되자마자 꺾여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저희가 직접 지금 주가가 또 여기 있나요? 네네. 아 여기 있구나. 네네. 여기 보시면 신과 함께로 1편 개봉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무관심 구간일 거고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2편 개봉하고 나서 잠깐 보이고 바로 그냥 하락세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개봉하고 한 1, 2주, 2, 3주면 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과 함께로 2편은 더 오랜 기간 인기를 얻었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잠깐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이제 앞으로 3편, 4편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건 이런 기대감, 과거의 경험치 대비해서 안전하게 기대감을 누리고 빠져나오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투자자면 경험치가 쌓여있다라고 하면 좀 안전하게 기대감만 누리고 기대 이전에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투자 전략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된 그런 수익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보다는 안전함을 좀 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투자 사례로 설명을 해주셨죠. 이런 지금 우리가 학습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학습효과에 또 같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습효과를 충분히 봤으니까 학습효과는 두 가지 요소잖아요. 스터딩 이펙트.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가 얼만큼 누적됐느냐. 그리고 그 경험치의 무관심 구간과 뜨거운 관심 구간 두 개를 찾아서 우리가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어디냐. 주식 투자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일단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게 샀다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 3편이 1, 2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BTS도 앨범 발매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쉬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버틸 수 있으려면 기업 가치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이 가치 투자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치 투자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